네, 오랜만이에요. 도끼비볼 이안입니다. 2019년 7월 3일 개년 경호월 신축일 오늘의 운세 오랜만에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한다고? 사실 좀 핑계 같죠? 네, 죄송합니다. 좀 쉬었어요, 오늘의 운세를. 일단 실시간 방송은 좀 제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자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운세에 또 충실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적은 것은 주역점인데요. 주역점에서도 이날에 대한 점사인데 화천대유라고 하는 점이 나왔어요. 이것은 불이고요. 이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천자죠. 위에가 태양이고요. 아래가 하늘입니다. 제가 변화계를 뽑은 것은 세 번째 효고요. 이렇게 양의 자리를, 이건 양이거든요. 그래서 구삼회라고 읽어요. 삼효가 나왔다는 것은 육효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더 큰 뜻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배려해야 할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읽었고요. 본인이 먼저 앞서서 하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먼저 나서서 베풀어야, 본인에게 덕이 들어오는 하루라는 괴라고 읽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날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기해년이고 경호월이고, 그리고 신축일입니다. 네, 신금이 떴고요. 추고서로 부딪히는 환경에 있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경호월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경호월에서도 현재 사령하는 게 정화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가 아직까지는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주로 이제 볼 건데요. 이제 바로 일관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인의 일관별로 진행을 할 거고, 띠별이 아니라 일관별이라서 일관을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일관을 확인하고 건너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감목부터 출발을 할게요. 감목입니다. 금전운은 좋습니다. 금전운도 좋고, 본인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 남자친구의 사기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은 앞서는데, 말과 행동만 앞서요. 네, 좀 신중하지 못해요. 생각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뭔가 일 벌린 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실수도 좀 많이 하는 날이라서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목분들은 어쨌든, 금전운이 좋다고 해서 뭔가 일을 많이 벌리지는 마시고요. 일적인 꼼꼼함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분들 볼게요. 오늘 금전이 좀 묶이는 날이에요. 카드 정지를 당하는 분도 계실 거고, 카드를 분실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이체가 갑자기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서 장구 계산을 좀 철저하게 못하는 바람에 현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일적으로 현금 사용하고는 별개로 금전하고 별개로, 금전 쪽으로 일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일은 좀 잘 풀리고 그리고 주변 직원들의 어떤 양보와 배려를 좀 많이 받게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상반되죠. 지금 목일관 분들은. 자, 이제 화일관 하겠습니다. 병일관입니다. 병화분들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본인의 했던 업무를 갑자기 접고 다른 팀의 일을 돕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맡았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갑자기 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옆 직원의 어떤 휴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담당이 바뀌거나 내 일이 아닌데 맡게 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오늘 부인 분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결혼 전인 분들도 여자친구하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져주세요. 그리고 좋은 것도 있어요. 통장 계좌에 이제 뭔가 좀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 계좌에 일만한 돈이? 이런 여윳돈이? 이러면서 놀라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이제 정화분들 볼까요? 정화분들은 일적으로 뭔가 좀 제한이 많이 느껴지고 한계가 느껴져요. 그래서 지치는 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일을 맡기는 거는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일적인 의뢰가 좀 풍성하게 들어오고 반면에 쓰는 돈은 없습니다. 그만큼 바쁘다는 뜻이죠. 한 푼도 안 써요. 심지어. 거의 안 쓸 거예요. 진짜 큰 돈 모으시겠네요. 화일관 분들은 금전을 모은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돈 모기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토일관들 가볼게요.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가까운 인연과 이별운이 들어왔어요. 이성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료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상사이거나 같이 일했던 직원이거나 아래 팀원이거나 주변 인연과 이런 식으로 이별운이 들어왔습니다. 일적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수습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일하셔야 되겠죠. 또 본인의 사업 공간이 한편으로 양쪽으로 좀 성장하는 날입니다. 무토 일관분들은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기토 볼까요. 기토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일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소한 것들까지 나에게 의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토 분들은 일적으로 아주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는 날입니다. 본인이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 잠일까지. 또 기토 일관분들은 오늘 통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오래 먹어야 할 쌀을 사신다거나 이런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라면이라던가 그런 걸 살 수 있고 통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적금을 만든다거나 자, 이제 금일관 가볼까요. 경금일관 보겠습니다. 경금일관 분들은 오늘 내가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는 계약서 그리고 오늘 내가 하겠다고 성사를 시도한 프로젝트가 캔슬이 될 수 있습니다. 성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가족과 주변인들이 본인한테 뭔가 숨겨요. 안 감춰도 되는 건데 솔직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저녁에 대화를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동료 직원분들의 일이 좀 진행이 안 돼가지고 팀원들 간에 같이 좀 협력해야 되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보류가 되거나 정체가 될 수 있어서 야근을 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야근하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 때문에 야근을 하는 거죠. 내 동료 때문에. 그래서 화이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건분들. 그리고 신금분들 할게요. 신금분들은 그동안 진행했던 어떤 계약이 있어요. 프로젝트나 어떤 계약서상에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이제 같이 들어오죠. 주변 동료들이 어려워요. 뭔가 좀 헤매고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근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본인이 도와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결제나 승인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계나 제한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답답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나도 힘들고 그리고 주변도 힘드니까 전체 직원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나아요. 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좀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잘 참고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임수분들입니다. 임수분들은 직장에서 좀 괜찮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좀 일적으로 칭찬이나 응원 같은 그런 일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어떤 보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개인적인 계약입니다. 이건 또 회사일과 별개로 개인적인 어떤 계약들 뭐 부모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알아놨는데 이게 잘 안 되거나 아이의 학원을 어디를 경쟁력이 높은 것을 좀 알아봤는데 그게 캔슬이 될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또 승진시험이나 이런 걸 해놨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부분은 좀 캔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성사가 안 되고 해당 건이 다른 걸로 뭔가 담보성 있는 걸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계약은 캔슬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1계급 정도 되는 1레벨 정도 되는 학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 잘 안 됐는데 대신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평판이 있는 2레벨의 어떤 학원으로 가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임수분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분들이죠. 개수분들은 직장에서 나 혼자만 일단 좀 피해를 봐요. 본인이 그냥 희생하는 거죠. 총대를 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항의를 해요. 건의를 합니다. 위에 이제 그 경영진에게 어떤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게 되고 전체가 휴가를 인정을 받는다거나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거를 혜택을 못 받게 되죠. 어쨌든 그런 본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수가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업이나 준비해왔던 일의 방향이 뭔가 잘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개수분들은 지난번부터 이거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새로운 게 있어요. 본인이 손대는 부분에서 뭔가 내가 이기적이고 나만의 욕심으로 독선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을 진행을 했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일간별 오늘 운세는 항상 참고해주세요.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